성림당 월산대종사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의장을 역임하고 불국사를 재건하는 등 종단사의 큰 족적을 남겼는데요. 금호선사의 법맥을 이어 선풍을 진작시키고 강원과 선빵을 열어 수행풍도를 일신시켜 수행자의 사표로 남은 월산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재종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불교문화의 중심이자 지붕없는 박물관 경주에 위치한 불국사 불교문화회관. 조계종단을 재정립하고 불교정화운동의 큰 족적을 남겼던 성림당 월산대종사의 사함과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국사 월산문도회와 대각사상연구원이 어제 월산대선사 사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의장을 역임하고 불국사를 중호시킨 월산대종사는 강원과 선원을 열어 수행풍토를 일신하며 후학들을 선의 세계로 이끈 선지식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9월 세수 86세, 범납 55세에 원적할 당시 주장자와 몇 벌의 승목만 남겼을 정도로 청빈하고 검소한 수행자의 사표로 남았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조치를 큰 손님과 생화, 사살이 조명되고 정리되어서 수행자의 한 답변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국 선언의 권리 배경에서부터 지금까지 마저 또 강원의 설립에서 지금까지 마저입니다. 세미나는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의 기재발제를 시작으로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중도선사상, 불교 선언 건립의 사상적 의미와 특징, 불국사의 강학전통, 월산대종사와 언론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학술 세미나는 월산대종사의 업적을 정형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려 의미를 대했습니다. 불교만큼 이 진리를 이렇게 눈앞에 있는 물건을 보듯이 명명백등하게 설명한 종교나 체력은 제가 본 발언은 없습니다. 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주지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니까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 불교 사상이 더욱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개, 정, 해, 사막에 투철했던 스님의 가르침은 한국현대불교사의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날 월산대선사 학술 세미나는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불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BTN뉴스 엄창현입니다. BTN뉴스 엄창현입니다.